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11일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포탈사이트나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방송은 2시 50분, 2시 50분 낮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밤에는 월수, 월수 또 밤 9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최근에 시청률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많은 분들이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메가트렌드 3기 교육 일정이 잡혔는데 12월 20일하고 21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총 6시간 분량입니다. 녹화 방송도 저희가 다시 보기로 가능하시니까 한 달 동안 가능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날 부재중이시더라도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또 뭐 짤막짤막하게 30분씩 들으셔도 되고 뭐 저희가 일단은 6시간짜리 녹화 교육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고요.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주가반든 계산기하고 적정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시그널, 협력권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도 같이 패키지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스마트밴드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또 한 달 동안 자고 매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실전 매매 기법하고 그리고 2020년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하고 그리고 와우 밴드에 이 맛보기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맛보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가 될 때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고 닛게이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94원 86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코스피가 양시장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방향을 크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등이 조금 올라왔어요. 이 반등 자체는 바로 기간에 의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간 환율이 지금 꾸준히 워낙 약세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환율과 금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근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환율과 금리에 따라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도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은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주들 자동차주들에 대한 마진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고 내수보다는 수출주 위주의 포트 개편이 현재 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큰 틀은 꼭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도 마찬가지죠. IT나 반도체에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하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무역 수지 잠깐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수지 자 이거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여기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이게 총 수출 수입에 대한 금액이고 이거 여기 2019년도죠. 2019년도 그리고 여기 이제 순위가 나온 겁니다.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선박, 합성수지, 경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에 있는 이 7개 정도가 다 환율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워낙 약색이 나타날 때 이 부분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2018년 대비해 가지고 수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찍고 기저효과로 다시 좀 돌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조금 하십시오.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평판 디스플레이도 줄었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다 가라앉아 있고요. 여기 조금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격적으로 1번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불확실한 미국 일정, 방향성 확인 과정이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FMC 회의 일정이 나와있다 이거 했죠. 그 회의 일정 자체가 보시면 12월, 12월, 10일에서 11일 이때 또 경제 전망을 하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망세가 상당 부분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 반등에 대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2차 반등 가격이 됐죠. 그 가격에 지금 걸리는 넘어가지 못하고 지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반등 자체가 이제 지지 테스트라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럼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어제도 계산을 한번 해봤던 그대로거든요. 8705, 8435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 가격대, 8600에 대한 그 가격대에 대해서 지지를 현재 받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기준 가격에 대해서 못 물러있는 자리고요. 1차 기준 가격이 8538이었는데 이 자리 8538을 지금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갭으로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2차에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지만 지지 자체가 강하진 않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지금 체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워정시 같은 경우에도 28174, 27325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7650이면 여기에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에서 1차 기준 가격에서 반등을 여기 붙였다가 다시 한번 갭으로 한번 더 올리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차가 27850이었거든요. 자, 27850 이 포인트이죠. 여기에 대한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갭으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지가 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 결정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더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미국 정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얻은 곳으로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것이 15일 날 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 연기 가능성에게 또 나오죠. 관세 부과는 안 하는 대신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안 하는 대신에 연기는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미국도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융을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 이것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관리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오늘 시장을 한 번 같이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0.78%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조금 유입된 거는 맞아요. 유입됐고요.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에서 앞에서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사실 이 98%면 우리 삼성전자의 액면가가 5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수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 50이 되죠. 주식수가 만약에 100만주였으면 이것이 5천만주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량 소화를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앞에서 지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 그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지금 저항구간과 지휘지구간이 바뀌고 있고 여기서 이런 행보를 조금 보이면서 물량을 꽤 많은 시간 동안 뭐랄까요? 조금 소화를 해내야 될 것이다. 지금은 지수도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2140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막고 빠지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계속 여기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방은 제가 2040, 2050 정도로 봤었는데 이 자리를 여전히 유지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군진이 큰 방향성 없이 조금 올랐다가 재료에서 올랐다 빠져버리고 또 올랐다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뭐 이게 일단은 지금은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오늘 기간이 지금 금융투자권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옵션만 게 앞두고 그냥 매매가 조금 이루어지는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고개의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뭐 큰 방향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라든지 또는 화장품주들 경력주 그 난리를 침해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이쪽에 세력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세력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2차전지하고 화장품이 기회적 반등이 조금 붙은 날이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죠. 자 3번 보면 재료에 대한 순환매 옵션 만기 이후에 옵션 만기 이후에 흐름이 바뀔 것이다. 자 오늘 시장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것은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뭐 키움바이오나 지트리 비엔틴 바이오솔루션 그런 바이오주들이 또 한번 반등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아시아나 관련해서 또 뭐 이슈가 돼 가지고 이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잠깐 들썩들썩 거렸죠. 또 안 좋은 뉴스도 있었다 그죠. 네이처셀 사건도 한번 터지고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났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순환매 순환매 차원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지금 보기 좀 어렵거든요.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그냥 지금은 한번씩 들썩들썩 지금 삼성 출판에도 들썩들썩 뭐 이런 과정들이죠. 그럼 오늘 텔콘 RF는 뭐예요. 또 신약에 대해서 신약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들썩들썩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신에 이런 시장 자체가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IT 종목군들 제가 반디국시 많이 말씀드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대해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이 그림 자체가 옵션 만기 이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낼 수 있어요. 환율의 효과도 그렇고 지금 무역 수준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런 업종들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11월달에 제가 12월달을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이오라고 했죠. 특히 바이오 개별주 젠백스, 알차이머 일정에 대한 종목군들을 꼭 보셔야 된다. 그런 일정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월달에 10월 18일날 여기 젠백스가 여기 있죠. 10월 18일에 나왔던 종목이죠. 요런 것들을 미리 제로를 선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11월달에 나왔던 종목군들 오늘 와이엔텍 이런 것들도 10월 말에 나왔던 이런 것들도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월달에 또 나왔던 종목군들이 또 12월달 돼가지고 또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IT 종목군들 중에 스색타곤을 제가 집어서 그 종목군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별표로 안 보이지만 요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12월달 중순 이후부터 시세를 낼 수 있다. 그런 쪽이 좀 더 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또 오를지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제로로 쫓아가 봤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버리거든요.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봤자 내가 수익을 이만큼 못 먹어요. 잠깐 먹고 빠져버리죠. 요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로적인 부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장을 선점하는 힘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 해야 된다. 그럼 오늘도 나오던 얘기 뭐였어요? 폴더블 얘기 나오죠. 폴더블 폴더블 얘기 나오잖아요. 이 폴더블 얘기 나오면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UTG 유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리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무식한 거고 유리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U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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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울트라 싱글라스죠. 그래서 요런 것들로 조금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슈가 된 것도 왜 이슈가 됐는지 안다는 거죠. 그러면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제가 한번 싹 다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뭐 같이 한번 보면 자 여기서도 요 유튜브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구독자는 2만명 조금 넘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구독하기 하세요. 보세요.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디스플레이 장비 봐야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힌지 아까 표시해서 이거 사이트 보면서 뭐가 중요하다 힌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건 단가 얼마고 뭘 봐야 되고 디스플레이 봐야 되고 카메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9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점을 해야지만 선점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서 싹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우리가 자 보십시오. 홀더블 관련 주 유티지 관련 주 뭐 있다 했어요. 캠트로닉스 유파워 유티아이 카메라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똑같이 mcnex 파트로 여기 나왔던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는 거예요. mcnex도 마찬가지고 패널 장비 봐야 되고 fpcb 관련 봐야 되고 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보다 유티아이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파워 프라즈마 이런 것들은 뭐 윗고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재료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으면 21%가 장중에 떠버렸어요. 이 정도의 상승 자체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Doe Insist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Doe Insist 에 대한 지분을 삼성전자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슈가 무슨 내용 때문에 이슈가 되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 KH바텍도 우리가 8,000원 9,000원에 매집을 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3억치 사신 분도 계세요. 고객분이. 나중에 계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3억치를 사셨어요. 18,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힌지가 이 정도 올라간 것 치면 이게 월봉상에서도 그렇고 거래가 많이 뽑아 냈거든요. 이게 순환매가 조금 돌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폴더블 안에서 대장주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대장주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폴더블 관련 주들 안에서 또 대장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대장주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색 있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12월달 하고 1월달은 그때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는 항상 이런 소비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IT 종목군들이 항상 오르는 시점이 되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IT 종목군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아시겠죠? 지금 포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판단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 오는 종목군들도 꼭 한 개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이예도 들고 있어야 되고 왜냐? 바이오는 지금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십시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 끝나고 나면 다음 주로 또다시 시장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재료매매 말고 뭔가에 대한 추세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2차전지 중국 보조금 확대 긍정적 영향 이어갈까? 라는 건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코스마학 이런 것들도 20% 올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주가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3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415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잠깐 이 정도 빠지면 얼마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 빠지면 얼마 빠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올라오는 건데 상한가 한 방 정도는 가고 이 정도 오르는 거는 그냥 길쭉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뭔가가 어팡이 바뀌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계산을 한번 해 드릴게요. 앞에 33,246원 그 빠진 게 4150원 87%가 빠졌어요. 87%가 이 정도 빠져가지고 반등은 좀 더 붙일 수 있죠. 8,000원 때까지 한번 올라오겠죠. 밑에서부터 따올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스마학 뿐만이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좀 붙입니다. 지금 일단은 바닥은 확인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원역에서 바닥은 확인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또다시 주가를 올리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삼성 SDI 보죠. 삼성 SDI 2016년말부터 2017년 18년도가 올랐어요. 약 2년동안 시세를 이만큼 냈다만 2년동안 이때 삼성 SDI 망한다 했어요. 10만원 깨졌을 때 근데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1집 머티리얼즈 이것도 2016년말부터 시작해서 2년동안 올랐습니다. 포스크 케미칼 마찬가지로 2016년말부터 시작해서 2년동안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언론 부분에 대한 이런 조종은 건전한 조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건전한 조종이 현재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아 여기 바닥을 찍고 넘어간다.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이미 기대감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 전기차 시장을 엄청 좋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대감으로 우리가 잘 봐줬지만 그만큼의 성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소차는 아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분이죠. 뭘 한다? 뭘 한다더라? 중국이 수소차 구급비를 안 된다? 그래 좋다 좋다 좋다. 이게 된다.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얼마만큼 팔고 있고 얼마만큼 형성되고 있는데 그걸 묻는 거거든요. 특히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뭔가 실적이 바뀌기는 어렵다. 그리고 시세를 한번 올리는 과정 중에 그냥 한 군데일 뿐이다. 그렇게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더 볼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 반등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대구 저는 대구 사람이고 지역 감정은 저는 전혀 없고 여러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전라도 영암 사람인데 고맙고요. 이렇게 저는 한 번씩 채팅창에 제가 좀 경상도 말투 듣기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때 항상 얘기합니다. 전라도 할배들 잘 들어주세요. 저희 와이프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 전라도 사이입니다.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됐지 뭐. 경상도 말투 또 친근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고맙고요. 좀 거슬릴 수 있더라도 제가 최대한 표준말을 써볼 테니까 좋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컨텐츠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만 보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은 조금 어렵다. 보유자들이 좀 더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자. 지금 일단 반등은 좀 붙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5번인데요. 5번은 이 주제는 어제도 했던 내용입니다. 어제 뭐라 했어요. 화장품주가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다. 오늘 일단은 바닥을 찍고 넘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24일 수찬성에서 열리는데 청도죠. 청도 중국 옛날 우리가 삼국지 시대로 따질 때는 성도 그런 곳인데 자, 우리가 자, 큰 그림을 잠깐 볼게요. 화장품주들이 일단 바늘을 좀 붙여요. 바늘을 좀 붙이는데 이 화장품주들이 지금 지금 당장 이것도 뭔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중국 왕위부장 10일 4일로 왔다 가고 4일 와서 15일, 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접견하고 이제 갔고 24일로 한다는 건데 이것도 시세가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는 아니에요.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냥 이 정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좀 더 탄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움직일 것 같았으면 우리가 아는 화장품주들이 더 많이 움직였겠죠. 근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보인 것도 한국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런 한국 화장품이 실적이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도 나타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 화장품도 주가가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자리 지금 13,350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450원 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13,000원을 하겠습니다. 13,000원은 6,450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8,950원 1,500원이잖아요. 그럼 8,950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 8,950원 자리가 어땠어요.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여기까지만 딱 올라왔다. 그죠? 맞고 빠지는 그림이었잖아요. 여기가 기준 가격이 맞다는 얘기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터진 건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이익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이익실현을 넣으고 그럼 이 8,950원 자리가 두터운 뭐예요? 돌파하기 힘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1,50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8,950원 1,500원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더 자 주가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끊어먹는 거죠. 끊어먹고 빠졌고 딱 튀었는데 2차 가격이 얼마라 했어요? 1,500원 이랬어요. 자 그럼 1,500원 때 다시 보세요. 이 자리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 1,500원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돌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 뭐하는 거예요? 이익실현을 하는 거죠. 이때 재료가 노출됐던 거 아니에요. 이때 올랐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됐던 거죠. 12월 2일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있었습니까? 왕이 부장 온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료가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끊어먹는 거였지만 이후에 한번 들었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끊어먹는 게 또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박스권. 자 그 밑에 다시 그러면 8,950원대 표시를 해 놓으면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지금 반등을 붙인 거예요.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1,500원과 밑에 8,950원 이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 바닥은 찍었다. 바닥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들어섰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좀 더 뭔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바닥은 확인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오늘 시장에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발적인 상승이 대부분 다 그쳐요. 이거를 꾸준하게 버버버벅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다는 단발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죽어버리고 올랐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순환매 차원의 종목군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시장에 좀 참여해야 된다는 참여 정신이 또 엄청 또 불면서 좀 추격매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은 조금은 추격매수보다는 조금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조금 하시면서 내 종목도 오는다. 내 종목도 오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재료를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10% 먹고 팔았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8%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한번 던져주는 이익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10% 오르더라도 12%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승장이니까. 지금은 상승장은 아니거든요. 장이 지금 한번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밑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장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예전보다 조금 더 낮게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여기 종목인데 와이엔텍은 요거는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요건 장기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던 종목인데 유튜브로도 소개를 한 4번 정도 했고 공개방송에서도 요정도 만들면 만원 넘긴다는 얘기죠. 했는데 만원 안 넘겼어요. 계속적으로 옆으로 좀 동바다 이번에 다시 한번 터졌는데 어 지금은 최소 12,000원까지는 한번 갈거에요. 터치를 한번 해줄겁니다. 지금 시세를 한번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시세가 좀 더 붙는다고 봐야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와이엔텍 그 다음이 TSE 자 TSE도 검사장비 요것도 3번 나왔죠. 지금 요거는 또 우리 회원분들 추천주였습니다. 자 TSE TSE 보이시죠. TSE 8,800, 8,960원 자 이게 지금 3,000원까지 터치하고 저만큼 또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가 한 20% 넘거든요. 30% 이상 올라왔죠. 요것도 더 갈 수 있어요. 요거 TSE도 자 계속 AS를 하죠. 지금 익절가를 더 올렸습니다. 1,200원으로 요거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런 것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봐주면 됩니다. 요게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인데 아직까지 단계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거래량 없이 올라가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 기관수급과 외국인 같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바뀌는 구조죠.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 매도율이 0입니다. 요런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볼까요. 외국인들은 손받김이네요. 자 그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NK 물산 뭐 드라마 프로덕션 관련 기업인데 요런 것들이 지금 투자 연구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비중적으로 꼭 하셔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요런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보면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요런 잡주들이 조금 바뀌는 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 아람코 상장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요 종목이 사우디의 지분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 자 한미글로벌이 이게 건설종합관리업체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업체고 글로벌 매출로 따지면 약 9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우디의 영사관하고 생활관에 대해서 2016년도에 계약을 했었고 아직까지 진행률이 0입니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죠. 요런 것도 착공을 한번 수주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아람코 상장으로 인해서 좀 더 뭔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상하이 적혀 있고 인디아 쭉 적혀 있는데 좀 더 내려 보면 여기에 한미 한미 인터내셔널 베트남 인디아 사우디도 여기 있네 한미 인터내셔널 여기 킹덤 오브 사우디 아라비아 여기 이제 합자법인입니다. 합자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이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기 교육일정 20일 2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교육 내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맛보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꼭 체크하시면서 조금 알차게 좀 준비를 했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육하고 또 다른 또 새로운 교육이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연말에 2020년은 좀 더 좋은 성적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네 해운방송은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그 다음은 워 밴드로 매일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달하고 11월달에 했던 것들 요건 이제 11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고요. 11월달에 뭐 저도 손절이 있죠. 근데 손절을 이제 규칙적으로 요렇게 딱 하는 것이 저희가 항상 추천할 때 손절과를 딱 맞춰서 제시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손절 사인을 드립니다. 손절을 알면 뭐 손절은 리스크는 작게 대신에 또 수요시세가 나면 또 강하게 또 나거든요. 항상 이제 급등하기 전에 급등할 수 있는 점은 미리 좀 선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리드코프 요런 것들도 11월 11일이면 자 이게 이런데죠. 여기서 올라가는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서도 이게 가능하죠. 이게 요렇게 최근에 에스티팜 요런 것도 11월 28일이잖아요. 오르기 전에 요 자리죠. 이렇게 크게 놓고 앞에서 돌파하기 전에 요런 자리에서 쭉 가는거 시세가 이렇게 해야지만 시세가 많이 날 수 있어요. 12월달까지 정리를 안했는데 다음에 또 정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달도 잼백스 10월 18일 미리 좀 뭐랄까 시장에 대한 재료를 좀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대박 근처에 어떻게라도 갈 수 있어요. 대박을 터트리자는게 아니고 대박 비스무리하게 한번 먹어보자 이 말이에요. 대박이 아니면 중박이라도 또는 소박이라도 놔보자는 뜻이잖아요. 다들 뭐 사실 대박을 노리는거 아니잖아요. 대박 안될 수 있지. 그러면 중박이나 소박이라도 그 말을 하는거죠. 젠백스 이런것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자.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임상시험학회 CTAD가 10월 4일 7일에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딱 적어놓잖아요. 이때 이슈가 됐던게 전립선암하고 그 다음에 최장암이었거든요. 젠백스가 18일이면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익절가를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죠. 더블이상 이런것들이 달달이 하나씩 터지더라구요. 이번에 TSE 이런것도 많이 올랐죠. 8,900원 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4,1,6 이었습니다. 쭉 올라와요. 이런것들이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올린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